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감도가 7배 정도 향상된 인공달팽이관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홍수 교수팀은 마찰전기를 이용해서 사람의 음성주파수 영역을 잘 감지하는 인공기저막을 개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청력이 손상된 동물의 청력 복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청각기관인 달팽이관 내부의 기저막을 모사해서 만든 인공기저막은 소리신호를 생체전기신호로 바꿔서 뇌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연구팀은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귀에 완전히 넣을 수 있는 차세대 인공달팽이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.